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야 게임하자! 무슨 게임이야? 무슨 게임? 누구하고 계획했습니다 술로 정해야돼 그치 게임 시작! 하슬아 소리 크게 해줘야 돼 잠깐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키가 나올 거 같아 야 재밌겠다 이거 재밌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 해봐 갑자기 하자 하자 나왔잖아 갈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인정아 나와 인정아 나와 인정아 인정아 나와 아 권순이 형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살린다 오케이 게임 이렇게 한다 이거지?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잠깐만 뒤에 움직인 사람 누구야? 뒤에 움직인 사람 누구야? 야 김민규가? 이찬아 이찬아 나와 빨리 진짜 나보다 키만 작았으면 제일 큰일 났어 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준비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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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민규 너 아 나와서 빌박하려고! 야 너 정말 야비해 윤정아는 술래 잘한다 오케이 할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호시 약간 움직인 것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와 나 걸렸어?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일로와 디노 나 안 움직였어 아니 내 눈에 딱 보이면 걸린 거야 진짜 안 움직였는데? 아 첫 번째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렇지 갈게요 갈게 디노야 안 올 거야? 알겠어 그럼 한 번 더 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일로와 슈아 아 이거 완전 재밌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요 뭐요? 무 화면에 시작하는 거야 무 화면에 시작하는 거야 무 화면에 시작해야 돼 알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습니다 Whoo 어 재밌어 o 재밌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イ yep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끝났어? 와, 설레모지. 형이 소리 때문에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진짜. 괴물 쫓아오는 것 같아. 아, 나 술래 진짜 잘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 꼭꼭 숨어버리 카라콜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 누군지 모르겠지? 이름 불러야 잡을 수 있다. 이름 불러야 잡을 수 있다. 누구야? 야, 너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야? 아, 누군지를 모르겠어. 형 콧벌레 왔어, 콧벌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우리 우산 다 틀리자. 야, 우산 어디서? 우산. 콜리야. 이거 뭐야? 도겸아. 도겸아, 나와. 너 온 거 나와. 나와? 나 안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였잖아. 지금 움직였어, 형이 말해서. 나오라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저거 선 넘었는데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어? 여기 아직 우리 선 안 넘었어. 나 시력 1.5, 1.5인데? 아, 딱 찍혔네. 아, 뭐야? 도겸이 왔다. 형, 진짜 콩벌레 대박이네. 콩벌레 슈퍼. 와.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진짜 재밌네. 아니, 저 뒤에 번호나 나와. 그런데. 번호에 맞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누구 하는 거야?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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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지 나쁜 놈! 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바로... 아, 수박하기에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화이팅!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야 이거 어떡해? 왜? 기사로 받아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보여! 하하하하하하하 형! 와, 그냥 와! 안 할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야, 너무 한 거 아니야? 뭐? 설교 결제 아니야? 아, 나도 그래 아, 진짜 너무 하네 아, 미쳤어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 아, 누군지 맞추면 되잖아 어! 바늘이!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날라와. 오라고? 어? 뭐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흡수와. 흡수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혼자 한 말. 어? 혼자 한 말. 우상 보이들. 우상 보이들.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딱 그는 다 입자로. 할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리로 와, 디노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좋아. 역시 페이크에 잘 걸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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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승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닷 그래 승관아 난 더 믿어 무궁화 꽃이 피 아 못 끊었어 다 일로와 다 못 끊었어 못 끊었어 못 끊었어? 원우우지, 승관이, 쿱스카레 다 오세요 안 끊었는데 다 도망갔어 야 왜 도망갔어? 야 아직 한 명 살아있어 한 명 살아있어 나만 산 거야? 저 느린 보가 언제 하냐 야 이거 순간이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다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 또 처음 방보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번호는 약간 조금씩 애매해 우리가 감싸자 어 감싸자 우리 일자로 감싸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제 한 채로 가 내 스스로 너 우리 있는지 몰라 어차피 안 보호 형 아이가 네 아이가 어차피 안 보호 오른쪽 상대 이제 도망함 준비 우리 우리 준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먹여줬다 다 먹여줬다 무조건 뛰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 끝나는다 끝내야 돼 한솔아 정환이 형 그 손가락 너무 세게 잡잖아. 부러질 수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우아웃꽃이 띄웠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뭐야! 나 우아웃꽃이 띄웠어.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야. 그냥 넣으려고 할래? 형 나 그거 한 번 해주면 안 돼? 우아웃꽃이 띄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모델바선이야 모델바선. 시작하겠습니다. 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응 호시. 야 디노야 원우 형 포즈 봐봐 원우 형. 무궁화꽃. 무궁화꽃. 오! 오! 디노야? 형 어디 있었어? 나 아래쪽으로 왔다는데. 어? 언제 갔었어? 모델바선. 모델바선이야 모델바선? 어 모델바선. 포즈 버전이야. 우와 똑똑하다. 할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DK. 멋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민규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와 슈아 형 진짜 어떻게 그 상태로 그대로 오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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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꽃.. 뭐야? 피었습니다. 뭐야? 뭐야? 다 준비해 준비해 형.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춤췄다 Ela duong vai자. 와ожд으면 풍위에 손attformħ냔다고? 너무 재밌 ec ass.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왔어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좋은 Really? 고거 Coco'sourage 다 맡기셨네요. 정환이 빼고 다 좋다고? 정환이 빼고 저 그런 말 안 했는데 와 진짜 어떻게 뒤에서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야 진짜 일한지 쩔어 어떻게 해볼 게 없어? 다요 정환이 빼고 다요 뭐야? 뭐야? 독심술 있어? 뭐야? 이번에는 잔이로 할게요 이거 속마음이 듣는 거 아니야? 너 잠깐만 나와볼래? 뒤에 민균 근데 확실히 민규가 그 친구 누구였지? 그 좀 느끼하고 키 큰 친구 아 그 친구? 다 같이 한 번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민규 오케이 야 돈까스 게임 해볼까? 돈까스 먹고 싶다 이긴 사람 4명 빠지고 7명에서 다시 해가지고 그냥 하위 3명까지 해 그러면 4명 남을 때까지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밀기 없이 해야 돼 근데 밀기는 없는데 재밌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재밌긴? 재밌긴 당연히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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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콕스부터 시작 이거 밀었을 때 재밌을 것 같다 민혼들 민혼들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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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가스 돈이 가스 아 괜찮아 재밌게 있어 재밌게 있어 재밌게 있어 재밌게 있어 재밌게 있어 재밌게 있어 카메라 좀 가리지 말아주겠어 혹시 카메라 앵글 때문에 살짝 이동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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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장반대죠? 민준아 나 참 스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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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 돈까스 스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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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스템어 번호 시작 돈까스 스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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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춤 뛰놨어? 야 진짜 웃겼어 스템어 돈까스 함tlesα 계속 잡고 금 밟으면 안 돼요 금 밟으면 안돼 돈 까스 온 돈 까스 돈 가스 가스 형은? 형 뭐해? 형 뭐해? 나 진짜 무서워 죽겠다. 뭐야? 맨날 만다고? 형 정말 진심이구나. 한 판에 몇 명 떨어졌는데? 가스! 바로 할 줄 알았어. 바로 할 줄 알았어. 그치? 다시 어떡해. 여기로 들어갈게. 가스! 왜 그래봤어? 나도 앉아있어. 알았잖아. 야 어부지야 너도 멀다. 이거 금방이면 바로 자라. 형 두 갠데 지금? 대전이 점수 몇 미터야? 마지막 이지우! 멀리 뛰기! 좋아! 멀리 뛰기! 좋아! 오케이. 잠깐만! 뭐야 근데!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인정 인정. 원우 뭐가 더. 원우 형 재미가 없긴 했어. 원우 형 재미가 없긴 했어. 알겠어. 재미가 없긴 한데. 좋아. 좋아. 꽃이 발 피면 발 너무 아프네. 아프겠다 형. 이것 좀 스킬. 아 못 밟게. 마음이야 그게. 애잖아. 아파!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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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바로바로. 가스! 탈락 탈락. 여기 안 들어갔어. 가스! 고금아. 돈이 없었다 앉아. 다음날 바로바로. 나는데? 야 민규야 이제 나가라. 와 우지 형 더 가려줘. 스크린 해 스크린. 한번 지나갈게. 지나간다고. 형 천장 조심해라 형. 웃길 거 같아. 오 야야야야. 나가라. 진짜 재미없었어. 진짜 재미없었어. 진짜 재미없었어. 차라리 편집해 주세요. 야 이게 긴장감 되게 있다. 돈!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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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지만입니다. 오케이. 돈! 가스! 오! 가스 왼발! 하하하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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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안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여기. 하고. 멋있어, 멋있어. 대박이다. 가스! 가스! 야, 너네 못 들어오면 잘 들어가야 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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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거,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너무 가만히 있어야지. 상위 4명 남을게요. 상위 3명 하자. 그러면 진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돈. 가스. 금발받았어, 금발받았어. 왜? 돈. 가스. 금발받았어, 금발받았어. 돈을 이렇게 밟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금발받았어. 나도 안에 들어온 거 같았다니까. 형은 진짜 아예 안 들어왔어. 아예 안 들어왔어. 이게 안 보여. 돈? 이게 인정이죠, 형이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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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캥거루 바로 간다. 가스. 가스. 야, 멋있어. 야, 형 고르를 해주네. 야, 형 고르를 해주네. 야, 형 고르를 해주네. 아, 이거 다 봐주기로 했잖아. 아, 그거 아까는 처음이라서 말한 건데 너도 그럼 다 봐줄게. 한 번 봐주세요. 이제부터 페이크를 당하면 탈락이다. 가스. 페이크를 당하면 탈락이다. 가스. 가스. 야, 페이크에 당하면 탈락이다. 가스. 가스. 조심해, 조심해. 하이 아웃. 아, 나도 다른데? 하이 아웃이 어떻게 하냐. 야, 맨발로 들어가자. 가자. 이거 몇 더 하셨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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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 두 번. 두 번 남았다. 가스. 오? 어, 뛰겠다. 이게 또 난 건데. 가스. 야, 스포하org. 스포하이터. 스포하이터가.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굿. 어디로 갈까? 자 범위 잡으러 가 범위 가스! 잠깐만요 이제는 들어오자 아 무사하셨습니다 난 뭐 하지도 않고 돈 가스 오케이 다음 돈 가스 돈 와 깔끔하다 소리가 맨발이 딱 있네 가스 다 끝났어 이해 가능한 거라고 예술이 낙곱 아니었어 낙곱 예술 돈가스 게임을 보수네 자 돈 가스 돈 가스 돈 가스 돈 가스 나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 아니야 대기 같이 사먹었던 돈 가스 같이 사먹었던 돌아와야 되지 아 조슈아부터 조슈아부터 돈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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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서워 이 사람은 얘는 어떻게 공격할지 예상이 안가 어 아 주인공이다 오늘 갑갑할 것 같은데 그 산중섭 이거 하시는 분 같은데 가스 가스 아 나 그거 피하고 와서 카메라 의식을 왜 하는 거야 화나 했어 돈 돈 왜 다 난리야 왜 다 난리야 왜 다 난리야 들어가 미안해 바로 뜰 줄 알았어 아 일로와 이제 안 맞아 이제 테이프가 별로 없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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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가스 돈 가스 돈 가스 바로 가야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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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 와 들어가야 된다 멀다 아 이거 이 정도 제가 마치 한 벌만 볼 거야 이거 못 들어가면 돈 가스 아 뭐야 한 벌로 가면 안 되지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가스 오 두 명을 죽이려고 그랬다 돈 아 예아유 아 어딜 밟아볼까 와 승강이 형 승강이가 운동을 다 못한다니까 저렇게 다 못한다니까 저렇게 한 명 남았어요 찾을 수 있는 사람 호주 빠져줘야 되세요 가스 멀리 내보내요 번호로 멀리 내보내요 멀리 내보내요 오히려 잠시 와야 돼 잠시 와요 가스 이제 가 이제 휴아 이제 들어가야 돼 와 이거 전략적이다 죽음 차례야 어 죽음 차례야 어 옆돌기 가능해 어 옆돌기 가능해 어 옆돌기 가능해 어 야 물구나무 제가 물구나무 거기서? 거기서 물구나무 가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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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구나무 말고 방어 없어 우와 우와 물구나무 말고 방어 없어 우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신발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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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자면 또 다시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일찍 죽은 세 명이 매점 내긴 거죠 맞아요 돈까스 돈까스 가스 어 안 맺혔다 돈 안 맺혔다 어 돈까스 가스 오케이 돈 가스 돈 가스 가스 야 정보다 살인족이야 뭐ibility слова 없발당수였어 그냥 여기가 너야 이게 돌면서 와야 되는구나 이제 돈까스 어 밟았어 왜 네 오 위에 왜 안 돼요 야 그러면 돈 가스 밟은 거냐 arrive 아닙니다 굉장히 인정이 됐나 했지 가스 한 번 더 한 번 더 해 너네 다 죽었어 귀여워 나이스 intuition 넌 다 죽었어? 나이스 아냐? 잘 가! 잘 가! 나이스 아냐? 가스! 우와! 잘 됐다! 와 나이? 이거 손 이용해야겠네? 돈? 서로 밀자, 서로 밀 줄 알자. 가스! 한 번 더. 가스! 오케이. 돈? 와 치열하다. 민규지? 다 같이. 됐어. 됐어. 가스! 와 이거, 야 이거. 가스! 약간 잡는 게 있어? 잡으면 안 되지. 나가야, 그건 줘야 되니까. 아 그러면 다시, 다시. 다시. 가스! 가스! 이건 되지. 돈? 오, 야, 큰일 났다.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나 이쪽으로 갈 길, 노조가. 알았어, 알았어. 다리 치워. 어? 어? 잘 끝났어. 야, 우리 한 명 남았어. 여기 셋 중 한 명만 살아남는다. 이제 달걀 먹어. 네? 와, 여기서 먹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스! 어? 아아! 왜 쳐 넣어? 왜 쳐 넣어? 왜 쳐 넣어? 가위바위보. 들어갈 수 있지, 승관아. 못 갈 것 같은데? 딱 좋은 그림 뭔지 알아? 손 밟고 미끄러져서 엉덩으로 떨어져서. 딱 그 그림이거든? 오! 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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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 민규, 민규, 민규 잡아야지.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아, 이런 거. 이 정도는. 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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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스! 가스! 어, 오케이. 잘 줘! 아, 잘하나. 뭐라 주기? 너희끼리 한 명을 정하든. 한 명? 콜. 아, 난 개인적으로 지수가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봐. 돈. 가스. 점프량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점프량이 제일 좋아. 가자. 나의 나 돈, 가스 돈, 가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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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어가지 돈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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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한 명이 나이스 이거 쫄면 안 돼요 이거 레전드 민규 끝 고맙습니다 스토리에서 이해하시네 미안하다 미니마스 온다 자 들어가자 돈 쳤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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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까스 최고였다 지혜인가 최고였어 진짜 최고였다 야 빨리 와 꼴찌 와 맛있겠다 나 진짜 배 못봤는데 어 예 꼴찌 꼴찌 졸병 야 가져가자 야 꼴찌는 마지막에 가져가야지 와 맛있겠다 야 피크닉 피크닉 와 야 피크닉 피크닉 감자 알치 감자 알치 동현아 그거 뭐야? 새콤짱 몰라? 몰라? 전설의 이 야 그래도 얘들아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같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좋다 야 베프가 된 느낌이야 얘들아 근데 오늘 학교 끝낼 때까지 선생님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신데? 어 디노 배 아파 보이는데? 디노 배 아파? 근데 명호랑 준희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 준희와 명호 같이 했었어도 진짜 재밌었겠다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보이시는 거야 그니까 찬아 배는 좀 어때? 나 아직 괜찮아 근데 바랏어 아 배 아프구나 배 아프구나 배 아프구나 배가 갑자기 누가 봐 야 그렇게 먹으니까 그렇지 진짜 얘들아 선생님 오시면 말 좀 해줘 알았어 빨리 갔다 와 꼭 좀 말 좀 해줘 아 열심히 오늘 학교 생활하니까 이제 졸려진다 아 이제 슬슬 학원 갈 때다 학원 갈 때 야 너네 무슨 학원 다녀? 야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어 선생님 오 선생님 잘 있었어? 네 선생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자 너희들 뭐래도 난 그러려니 하는 거야 뭐 했어 그동안? 오늘 엄청 재밌는 게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어? 공부했어요 공부했어? 거짓말 많이 늘었어?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짝꿍을 정해야 돼 짝꿍이요? 지금 자리가 두 개씩 있지? 네 아마 각자 원하는 짝꿍이 있을 거야 그럼 번호 순대로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돼 안녕하십니다 최승철 네 누구랑 짝꿍 하고 싶어?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아 정한이 짝꿍으로? 네 오케이 정한 저는 호지한테 가보겠습니다 정한아 일로와 네 정한아 나도 사실 너랑 하고 싶었어 진짜? 도겸이한테 가고 지수 전 도겸이한테 가겠습니다 도겸 도겸 하루 옆에 가서 앉으면 돼 우와 선생님 정한이가 시켜줬어요 지수야 지수야 아싸 우와 번쩍 번쩍 거려 순영이는 어디 갈까? 저요? 우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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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 시계 내놔 안 돼 저 손을 빼는 게 어디 있어 원우는? 저는 순관이 옆이요 오 첨동이야 와 원우 순관이 뽑은 거야? 자 그러면 지훈이는 어떻게 거기 있을 거야 저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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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이 형도 잘 봐라 이제 나 진짜 잘못한 거야 호영? 나 진짜 잘못한 거야 호영?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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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와 우아이가 만났어 호랑이 국장이 잘 맞아 지훈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아 너무 웃기다 자 다음은 우리 성민이 저는 지수랑 앉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너희들은 정해졌네 네 좋아 좋아 민규 저는 찬이 똥 싸러 갔는데 똥 싸고 오면 찬이랑 짝꿍 할게요 찬이는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래 그래 알겠어 일단 승관이는? 저는 저를 선택해준 원우에게 너무 감동받아서 오 그러면 짝꿍이 여기만 짝이 정해졌어 두 짝꿍이 정해졌고 세 짝꿍이 정해졌고 오오 그럼 우리 정하기 끝에 한솔이 나 나 나도 정석님한테 내가 뭐야 그래러니 해 나는 괜찮아 저도 찬이랑 짝꿍 하고 싶어요 찬이가 인기가 많네 찬이 좋아요 정하니 정하니 짝꿍이 없어 저는 아까 절 골라준 쿱스랑 앉아볼게요 저는 쿱스랑 앉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짝꿍 됐고 그러면 한 명이 이거 좀 애매해지는데 그러네요 한 명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려니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또 짝꿍을 정했으면 중요한 반장을 정해야 돼 반장 오늘 촬영 다 끝났는데 반장 정해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나한테 인사를 격례할 사람이 아 엔딩 투표로 할까요? 투표 이거 써야지 익명투표로 자 동아 씨 받고 여기다가 솔직하게 정말 난 이 사람에게만큼은 짝꿍을 아니 저 반장을 꼭 시켜주고 싶다 근데 저도 종이 주세요 어 그래 그래 혹시 우리 중에 반장을 안 하고 싶다 있어? 후보에서 빼게 저요 저요 에스쿱스 정한 빼고 투표해 자 앞에 사람은 넘겨가지고 나한테 주면 돼 모아서 좀 모아서 아 제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싶어서요 그려? 정한아 내 것도 그러면 정한아 내 것도 야 권옷이 너는 네가 해 정한이 삐났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무 의미 없는 반장을 정해보도록 하겠다 제가 선생님 석이 해도 될까요? 어 그래 네가 석이 어 부석이 제가 할게요 권석이 자 죄송합니다 이찬 오 야 찬이 없는데도 뽑혔네? 찬이가 인기가 많아 역시 찬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찬이 아니잖아요 어우 나 수능쌤이지 정한 오 빼달라고 했는데 빼달라고 했는데 그럴 때만 안 들어요 나도 하고 싶다 이찬 나도 반장하고 싶다 이건 진짜 애매해지는 거지 너도 알지 맞다 간다 해야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자 과연 찬이가 될지 동점이 나올 수도 있고 찬 아 이 찬 진짜 쟤 없으면서도 반장이 되냐 선생님 그러면은 찬이 빨리 데리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인사를 받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아 선생님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말이야 인사 받는 것과 카트 찍고 인사하는 것 카트 하고 인사하는 것 카트 하고 그렇게 해봐도 되겠습니까? 샘이 빨리빨리 하시면 돼요 어 찬아 형이야 너 형이 너 내 짝이야 찬아 이겨냈어? 어어 해결했어 해결했어 찬아 근데 너 반장이야 나 반장 됐어? 너 반장 됐어 너 없는데 투표했는데 너가 뽑혔어 반장 진짜? 고마워 얘들아 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네 반가웠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네 반장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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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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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청소하자 아 가자 오늘 청소하는 건 민규 아니야? 아니야 게임 졌잖아 나는 떡볶이 먹으러 갈 사람 나 가자 떡볶이 야 나 야 피시방 갈 사람 나 나 게임 안 하고 얘들아 얘들아 공책 챙겨가 더블에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맛있다 탄초가 진짜 맛있어 탄초 맛있지 줄까? 있어? 없어 없네 성민아 그거 내려놓네 왜?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난대 아 그게 아니라 내려놓자 그냥 상자를 먹지 말라는 줄 알았어 표정이 너무 귀여워 왜?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